오늘 총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라인 교회 1년이 되었는데 오늘 총회로 모입니다 여기도 역시 교회니까요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명확하게 해야 하죠 아직은 규모가 작은 그런 아주 특별한 형태의 교회이지만 저는 온라인 교회가 앞으로 이 시대에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선한목자 온라인 교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사에 남을 그런 교회가 되겠죠 비록 지금 온라인 교회는 아주 작습니다 오늘 총회 자료에 보니까 정식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신 분이 한 215명 정도 됩니다 하도 많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많으니까 수적으로는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회는 교인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라인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교인되는 과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유튜브 설교만 들으러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온라인 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진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온라인 상의 교인이 되기 때문에 교인되는 과정을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본인이 정말 오프라인 교회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 또 1대1 양육은 충분히 다 거쳤는지 그리고 예수통의 일기는 정말 쓰시는지 그래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건지 제자 훈련은 다 받는지 그런 모든 과정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온라인 교회 세 가족 정도로 참여한 분들도 아마 제 생각 머릿속에는 한 400명 가까이 300여 명이 되는 것 같고 정식으로 멤버십을 가진 이 교인은 215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한목자교회 예수동의 일기를 주 한 번이라도 쓰시는 분들을 계산하면 한 3천여 명 한 3분의 1 정도쯤 됩니다 매일 그저 쓰시는 분 적어도 뭐 주 3, 4회 정도는 쓰시는 분 동해 일기를 삶 속에서 그저 생활로 그렇게 되어져 계신 분들 한 1천 명 정도를 해야돼요 그 정도쯤 되는 교인이 한 1만 명 되는 선한목자교회 교회의 전체를 영적인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보면 온라인 교회의 215명 교인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냥 동영상 보러 들어오는 사람 수를 카운트한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온라인 상에서 동행일기를 쓰면서 마음까지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이룬 숫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가 기존 교인이 없는 데서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1대1 양육을 해드리기도 어렵고 또 소그룹 나눔 방을 만들어 드리기도 어려웠어요 기존 교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15명의 입교인이 생긴 거예요 1년 만에 그 15명의 입교인은 선한목자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한 명이 열 명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데 온라인 상은 그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선한목자교회의 교구는 물론 서울, 경기도 전역에서 심지어 저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교인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의 동쪽 지역인 여기 강남, 강동, 송파, 위례, 이축 지역과 그리고 성남, 광주, 용인 이 지역이 선한목자교회의 교인들의 분포예요 그런데 온라인 교회는 이미 반 정도가 22개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선한목자교회의 온라인 교회가 가지는 교회로서의 어떤 확장성은 엄청나다고 생각하고요 선교사님들과 또 현재 미자리 교회 상태에 있는 많은 교육자들이 온라인 교회를 함께 섬기는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형편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되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선한목자교회 온라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주인 비전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도 마음을 같이 나누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그 일을 위해서 목회를 꾸준히 해왔지만 소그룹도 구성해드리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 마음과 삶을 같이 나누는 데까지 가기에는 오프라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현실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회는 애초에 시작부터 마음을 나누기로 하신 분들만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지금의 숫자의 사실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싶어요 한 215명 정도가 1년 만에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온라인 교인이 되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44절부터 읽어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도 자기들의 소유를 서로 함께 나누어 쓰는 그런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를 다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정말 초대교회에 성령이 맺었던 그 교회는 성도들 서로가 마음이 확 열려 있어서 가족도 그런 가족이었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전도학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온라인 교회에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동일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의 삶을 공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서로 나누고 살게 되잖아요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 일기를 예수동의 일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일기를 쓰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일기를 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우리 마음이 열린 거죠 주님 주님과 우리 사이가 마음에서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도 확 열려버렸어요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온라인 교회에서 그 교회를 보게 된 겁니다 온라인상의 교회가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고 여전히 이 문제는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온라인 교회가 마음을 서로 여는 공동체로 그것으로만 존립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대안으로서의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교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동행일기를 쓰시라고 권하면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워해요 일기를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감추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감추어야 될 게 있다면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뭘 어떻게 더 감출 거예요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없다면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내 마음이 계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나눌수록 좋은 거예요 나눌수록 왜? 나누는 것 자체가 주님이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 은혜를 나만 유지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가장 놀라웠게 실현된 공동체가 온라인 교회예요 이 선한목재교회에 오늘 처음 와보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참 예배당이 큽니다 이 예배당을 처음 완공할 때 그때 제 마음 속에 이 건물에 큰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예배당 건물, 시설 이거 자랑하는 사람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건물 자랑하겠나 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당 건물 자랑하지 않으면 뭐 자랑할 건가 사람인 거예요 사람 사람이 자랑스러워야 그래야 그 건물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건물 자랑하는 것이 흉이 되는 이유는 교인들은 그만한 믿음이 아닌데 건물은 멋있게 지었어요 건물은 크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건물이 크다고 하더라도 사람 영적인 정말 충만함이 있는 교인이 훌륭하다면 그 건물은 정말 너무나 놀랍게 쓰인 밖에도 되죠 이미 이 건물을 짓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뭐 이 건물을 어떻게 해요? 허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배당 건물을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이 선한목재교회의 이 예배당 건물보다 더 훌륭한 교인을 제가 목향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그때 제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된다면 누가 이 건물 이야기 하겠나 선한목재교회의 교인 진짜 그분들은 놀라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20년 동안 내내 목회를 해왔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꿈대로 교회를 참 훌륭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얻은 가장 놀라운 핵심을 그대로 옮겨간 것이 온라인 교회입니다 온라인 교회는 아예 건물이 없어요 우리 건물이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모인 공통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정말 그래서 그런 한 믿음으로 모인 성도들이 온라인에서 만났지만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따가 만날 기회가 주어지면 눈물 흘릴 정도로 좋잖아요 오늘도 제가 출근하면서 우리 로댄 카페에 온라인 교회 총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저를 지나가는 저를 보고 거의 처음 만나는 만남인데도 세상에 그렇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온라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강점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총회를 하는데 온라인 교회 비전을 분명하게 하십시다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마음이 열려 있고 그리고 교회 공통체 서로에게도 마음이 열려 마음까지 하나 된 교회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그 교회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전 세계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라인 교회 1년 지나 총회를 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하나가 세워지고 215명의 입교인들이 세워진 걸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교회의 기본 기초가 마련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22개국 앞으로 세계 모든 열방에는 모든 나라에 모든 언어 모든 종족을 다 포함하는 그런 온라인 교회가 서게 하시고 우리 바로 이웃에 있지만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이들에게도 함께 그들에게 주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한 나이다 아멘